안녕하세요 웨이크온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김테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에뮤직 소속 한섭인입니다 뭐가 보여요? 잠깐만 왜? 잠깐만 뭐가 있어요? 촉촉한데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야? 완전히 지금 뭐 잘못했어요 돼지고기야? 뭐야 이게 완전 촉촉해요 이게 자 30초가 나왔습니다 30초가 나왔어요 잠깐만 잠깐만 만져 막 만져봐요 잠깐만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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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 뭐예요 이게 아 이거 누가 손 좀 얹었어요 잠깐만 이게 뭐냐고 뭐야 이거 잠깐만 그만 그만 어 그만 그만 나 너인 줄 알았어 저 아니에요 아니 방해하세요 자꾸 이거는 누구예요 이거 잡아 잡아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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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탑3에 있는 건데 이거 안 돼 이거 내 손으로 주물럭거렸다고? 죄송해요 손 너무 세게 잡아당겼어요 저 힘을 너무 많이 줬어요 죄송해요 아무래도 너무ُّ 이거 해요 게요 저거 참 좋았어요 이건 이건 너무